지난 5월 24일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성대학이 열린 스프링 페스티벌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푸드트럭이 마련되어 뉴욕주립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들, 인근 타 대학 학생들,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떡볶이, 핫도그, 치킨 등 푸드트럭 메뉴 중 하나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 학생들의 노래 및 댄스 공연을 비롯해 인기 가수 볼 빨간 사춘기, 키드밀리, 프로미스 나인 등 다양한 초청 공연이 이어져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스프링 페스티벌은 한국유역주립대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모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유역주립대학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축제가 많이 열려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IBS 임당호입니다.